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명품남이야 너는 지금부터 프라다맨 그리고 호카 슬리퍼맨 조심해라 진짜 너는 어떻게 니가 돈 많은척 하고 당기면 표적이 된다니까 네 표적이 셋업에 표적이 돼 오늘 항상 긴장하고 다녀네 셋업에 표적 이렇게 돈 많은 느낌으로 당기면 안돼 바지가 안타까운 바지가 지금 시가 꼈네 네 아 바지 바지 이쁜거 없나 동생 너 이거 어때 스톤아일랜드 아이 동생은 또 이런거 입어줘야 돼 스톤아일랜드 장래 으 장래 아 으 완전 장래 야이 미마이 야이 이게 투엑스 라진데 장래 포엑스 미마이 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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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이즈 컸으면 좋겠는데 고기 아 안타깝네 고기 사람이 틀려보이네 사람이 틀려보여 내가 아주 새사람을 만들어 줄게요 오늘 아예 깔끔하게 변신하고 가자 위에까지 빅사이즈 너는 강인한 남자 대마초 오 존나 이쁘네 대마초 와 마피아 보스네 존댓네 이거 살까요 존나 이쁘네 니꺼다 야 사 볼필 없어 야 얘 금목걸이 하나 사러 가자 너는 진정한 이제 동남아의 황태자다 너의 완성은 금목걸이야 오 사람이 달라보이구먼 달라보이지 니가 봐도 네 스타 야 이야 이야 레이텔 봐봐 더 작은데요 니 치 살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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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존나 귀엽잖아 가자 레이텔 써봐 이거 존나 이쁘잖아 와 니 자신을 봐 사선생님 덕분에 멋있어졌습니다 파타고니아 대마초 남방 스톤아일랜드 코카슬리퍼 프라다 안에 프라다 지갑까지 야 사람이 틀려졌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 아 아 아 내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 아 아 아 아 아 사람 하나 만들었어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Zug 렌 pad 인정 겨울 스틱 Martin